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My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 중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측면의 기능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물음직이 create, read, update, delete 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데이터와 관련된 작업을 갖고 있으면 저는 그걸 포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즉,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공유하고 있는 기능까지를 여러분이 살펴본 겁니다 하지만 이 My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즉, 이 앞에 붙어 있는 관계형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기능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되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까지 하고 수업을 끝낼까 아니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까지 챙겨드리고 수업을 끝낼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수업을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과욕이 생겨서 그걸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걸 챙겨드릴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숨길까? 어떻게 하면 조금만 배우고도 지적인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제 고민의 어떤 무게 중심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있는 수업인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개성을 챙겨드리지 않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까지 해봅시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전까지 배운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혁신이에요 혁신은 없어도 괜찮아요 본질은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계형이라는 말의 의미에 집중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테이블 뭐였죠? 토픽 테이블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했었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해지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각각의 글이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자의 정보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저자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오토라고 하는 표를 저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따가 같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오토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저자의 이름, 그리고 프로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했는데 이 컬럼의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저자에 대한 아이디 값이 적혀 있고 저 아이디 값은 뭐와 대응되는 것이냐면 오토 테이블에 있는 이 아이디 값과 대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별도로 데이터를 쪼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십 년간 정립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정규화라든지 이러한 검색어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심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데이터를 이렇게 별도의 테이블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마치 두 개의 쪼개져 있는 테이블이 원래 하나로 합쳐진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 같은 일루전, 환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탁월함이에요 봅시다 select 별표 from topic과 topic 테이블이죠 author 테이블을 저는 합성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join join은 결합하다는 뜻이죠 left join 이거는 author 테이블의 왼쪽에 topic 테이블을 넣고 두 개의 테이블을 join하겠다 이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join을 해버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힌트를 줘야 됩니다 두 개를 결합할 때 topic 테이블의 author 아이디의 값과 author 테이블의 아이디의 값이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성해 라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알려주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엔터 자, 어때요? 여기 보시면 author 아이디의 값과 author 테이블의 아이디 값이 정확히 같잖아요 즉, 저 값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합성한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이 두 개의 테이블이 합성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 환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누가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백엔드로 해서 뒷단으로 해서 앞단은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가를 살펴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는 이렇게 달라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글 목록을 클릭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자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sql 단에서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코드를 sql 문을 이거 우리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제가 화면에 출력해 보면 이렇습니다 즉, join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topic 테이블과 author 테이블을 결합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그중에 author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by egoing to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author 라고 하는 링크를 만들어서 author.php 라고 하는 페이지로 가게 되면 author.php에는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은 없고 저자들에 대한 정보가 쭉 화면에 출력되는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리체 디자이너 하고서 create author 라고 하는 author는 저자죠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성공했다고 뜨고요 돌아가기 했는데 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로 왔으면 좋겠는데 바꾸면 되죠 리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우리가 또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딜리트를 하면 삭제가 되겠죠 다시 topic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글 작성을 하게 되면 예전과는 다르게 어디가 달라졌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자를 선택하고 Submit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orientdb 라고 하는 항목에 저자가 두루 라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두루는 오리엔트 디비라고 하는 글과 SQL 서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글에 대한 저자가 두루님인데 제가 author로 가서 여기 두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이름을 두루강으로 이렇게 성을 붙이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었고 테이블로 가서 SQL 서버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이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뭘 할지를 뭔지 알아야지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덜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테이블에 하나가 추가되면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복잡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번 해보죠 실습 내지는 복습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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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